I always feel like I've become a shining star 안녕하십니까 저는 캐나다에서 온 MNH 연습생 석 매튜입니다 열심히 해보고 있습니다 캐나다에서 돌아갈까 생각을 하고 한민이 형은 같이 얘기하고 저 잘 버틴 것 같아요 연습생 생활용 한민이 형 덕분에 Yeah, cat One more chance 올스타 자리로 올스타 자리로 준비 그리고 매튜야 너가 걱정하는 것처럼 너의 매력이 안 나오지 않아 지금 이 파트 난 너무 좋은데? 괜찮아 괜찮아 파트 많이 없어서 좀 자신감이 없었어요 근데 오늘 수업 듣고 나서요 긴장 없어졌어요 딱 이렇게 훅훅훅 갔어요 You've lost me sadly Can't be doing it now 에서는 물을 갖춘 채 잘했다 매튜야 매튜는 춤도 엄청 놀았다 그죠? 매튜는 춤도 엄청 놀았다 그죠? 그저 자유로운 이 순간 You and me We go show, show, show We'll break it away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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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t's so cool It's so cool It's so cool 개인적으로 좀 실패한 마음이 있었어요 괜찮을 때라고 얘기하고 걱정 안 하고 그랬는데 난 일기했으면 어떤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까? 할 수 있는 사람 40점 아직도 톱9이 있는 게 멘트야 걱정하지 마 너는 이게 지금 무기야, 미소가 감사합니다 응 멘트한테 고맙고 미안하고 제가 좀 심심히 이거 어때? 아저씨가 엄마 멘트는 아주 잘 어울린다 아주 잘 어울린다 감동이 많았어요 너무 신청을 많이 받아서 너무 행복했고 너무 행복했고 네 옆에서 언제까지 네 알지, 남, 사, 친구 최고, 도체, 랜서, 그 길 그냥 못 잡으면 저희만이 어디로 버틴 달릴게 사랑할 수 없고 더 주가해 네 말해줄래 수건의 눈은 잠깐의 점점 멘트 너무 고생 많았어요 너무 고생 많았어요 근데 또 두 명되는 팀은 앞으로 나와주시면 됩니다 석, 매튜입니다 신정말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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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서브라크로는 6천만 있고요 킬링파트는 뭐 38인가요? 좀 많아서 킬링파트를 한번 그냥 한 번 하고싶은 마음 한 번 한 번 한 번 한 번 한 번 한 번 한 번 한 번 한 번 매튜 매튜, 너의 웃는 이상이 참 행복하게 만드는 거 알아? 앞으로도 해피하게 춤추고 노래하기를 바라있게 고생 많았어. 너무 행복했어요. 작은 얘기가 너무 행복했어요. 저한테 투표해 주신 스타크래터인 저의 임빱 팀매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성베트입니다 이때는 눈 불렸어요 제가 미래를 생각하고 있었다 캐나다 갈까? 알바 시작할까? 동일할까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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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ff count 동일할까? 동일할까?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